역사 속 인물에게 배우기. 한국의 열세 번째 인물.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바다의 왕 장보공. 궁복아,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.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당나라에까지 왜 가려고 하는 거니? 궁복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에게 물었어요. 이곳 신라에서 우리 같은 섬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밖에 없잖아요. 저에겐 더 큰 꿈이 있어요 어머니. 궁복의 결심은 단호했어요. 그래, 네 뜻이 그러하다면 더는 말리지 않으마. 아들이 큰 꿈을 꾸고 이루려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던 궁복의 어머니는 당나라로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. 궁복은 활을 잘 쏜다 하여 붙여진 장보공의 어릴 때 이름이에요. 바닷가가 고향인 장보공은 헤엄도 잘 칠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무술을 갈고 닦아 무의 실력도 뛰어났어요. 하지만 신라에서는 자신의 꿈을 활짝 펼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신분 제도가 엄격해서 장보공과 같은 평민 출신은 제 아무리 글공부를 열심히 해도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없었어요. 그리고 무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장군이 될 수 없었어요.